네 그렇습니다. 혈전 문제로 백신 생산의 라인 중단 또 공급 중단 등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중남미 국가의 부호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미국인들도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몬트레이에서 하는 치과의사 알레한드라는 텍사주에 사는 친구의 주소를 빌려 인터넷으로 접종 신청을 한 뒤 지난 주말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으로 날아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그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맞으니 한심, 안심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중남미 대부분 국가에서는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칠레와 오르가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의 인구 대비 접종률, 한 차례 이상 접종 기준이 10% 안팎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백신 관광, 이 백신 관광은 돈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데요. 미국과 멕시코의 육로 국경이 1년 넘게 닫혀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오려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미국 체류를 위한 숙박비 부담도 져야 되는데요. 결국 빈부격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격차로 반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이를 부추기는 주정부도 있습니다. 알라스카주에서는 올여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겠다며 관광객 유치에까지 나섰습니다. 이에 에르네스토 오스트로 듀크대 글로벌 보건혁신센터 연구원은 백신 공급 불균형이 백신 관광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시트저널도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백신 투어, 부유층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귀국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사는 미국인은 약 900만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국좌의 부위를 알아보시다. 국좌의 minimize